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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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감명 깊어서 좀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2021년도 대박나는 띠 특별하게 대박나는 띠라고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도 우리는 영점이잖아요 신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점사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성씨가 뭐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무슨 띠고 언제 태어났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뿌리가 나와요 뿌리라는 거는 뭐 김의 김씨다 미랑박씨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줄로 의해서 이 사람이 영으로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점사가 나오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대박이 나는 건 아니거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다 혼신을 다하고 목숨을 거느냐 뭐 띠만 가지고 이렇게 대박이 날 것이다 이러는 건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식상해요 제가 직설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유튜브 보세요? 안 봐요 안 보시나요? 유튜브에 보면은 2021년도에 대박나는 띠가 뭐 땡땡땡띠 무슨 땡땡띠 이렇게 지금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게 또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하냐 공부를 하냐 나이 띠래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할 사람은 공부가 잘하게 돼 조금 낫겠다 상승이 되겠다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 변동이 있겠다 그게 대박인 것이지 무슨 뭐 노토 되고 무슨 뭐 아무 상관없이 뭐 자기가 무슨 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많은 노력에 대한 갈고 닦아서 그럼 선생님 말씀은 어쨌든 일단 2021년도보다 일단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대박나는 건 절대 없다라고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촬영을 많이 하면서 듣기로는 뭐 횡재 횡재수라는 것도 사실은 횡재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대박이라고 보면 대박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횡재니까 그렇죠 횡재수는 있을 수 있어 왜냐면은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눈이 열리고 또 기가 열리고 그래서 스쳐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잡는 게 그게 대박인 것이지 어떤 띠가 그냥 대박 난다 이거는 저는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이런 횡재 또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만 온다고 말씀해 그렇죠 준비가 돼 있어야지요 그런데 운이라는 것도 운 흐름이 있어요 자기 개개인의 운이 그러면 그 운을 놓치지 말고 잡아 당겨라 그거는 모든 게 이제 조상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상줄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딱 걸려 조상이 올 때는 이유가 있어서 와요 절대 올 때는 공짜로 안 온다 나를 뭔가 주려고 온다 그러면은 문을 열어줘야 돼 누가 이고 지고 왔으면 문을 열어줘야 그 선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나 똑같은 게 굿이야 굿을 해서 문을 열어주면은 왕래를 해서 부탁을 해 조상이 신에게 가서 내 자식이 뭐가 잘못됐을 때 부모가 쫓아가잖아 경찰서나 어디나 어디나 다 자식이 능력이 없을 때 다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연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때가 되면 안 놓치고 그걸 잡는단 말이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자유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여지껏 이제 뭐 기도를 하고 굿을 해보고 뭐 봤을 때 이제 내가 그렇더라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맥만 탁 틀어서 열어주면은 100% 또 오니까 그 사람한테 느끼게끔 감이 오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